진군을 심있게 다구쳐나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 인민은 끝없는 격종과 환희에 넘쳐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조를 뜻깊게 경축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오로지 저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마음이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굽히는 속에 평양체육관 당창군 기념탑 광장을 비롯한 평양시의 여러 곳에서 다채로운 경축 공연들이 진행됐습니다. 수도의 곳곳에 펼쳐진 공연 장소들에서 출연자들은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이 저국과 인민을 위해 온 녹슬 불태우시며 이 땅 위에 천만년 무궁할 소중한 사회주의 제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위민 헌신의 욕사를 격조롭게 노랬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해체가신 선군장종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자주적 군의병으로서의 전엄을 떨치며 강성군용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경축 공연들에 이어 무더회들이 진행됐습니다. 무더회장들은 위대한 당일 용도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조를 성대히 경축하는 참가자들의 환의도 설레였습니다. 경축 부더회장들에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당중앙연의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 과학들을 철저히 관철해갈 군중들의 불같은 요리가 넘쳐났습니다. 각지에서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조를 뜻깊게 보냈습니다. 광명성조를 맞이한 평성시 인민들의 얼굴마다에는 졸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상부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조음이 뜨겁게 오려했었습니다. 경축음악회를 보면서 관람자들은 주체조선의 전원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산시 인민들은 경축공연을 통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에 오려있는 우리 저국을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로 빛내어주시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신 졸세 위인의 불같은 한생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았습니다. 공연은 강원 땅의 천지개벽의 세력사를 펼쳐주시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혁명생애를 감동 깊게 보여주어서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경축공연을 보면서 해산시 인민들은 양강 땅에 우리당의 만년 재벌을 마련해주시고 백두대지를 감자산지로 존변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새겨아놨습니다. 남포시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공연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새로운 오균현 계획 수행의 첫해부터 실질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일으켜서 수채조선의 전엄과 위험을 만방에 떨치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할 교리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기상캐스터